다음 홍인삼촌 우리 팬들이 이렇게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삼촌 건강 잘 챙기고 화이팅 그리고 초록해요 삼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냥 마음 굳게 먹고 삼촌이 굳게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 자리에서 삼촌은 가수니까 노래만 잘하면 되고 나는 떡을 하니까 떡만 잘 만들면 되니까 삼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전개 한숨 이렇게 이사람 이사람 인상 인상 질 2 왜 이렇게 가도심